내 나이 13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 결혼해 주이소 누구냐고 한 번 했다카이 하지만 아저씨 누구야? 아버지 아니가? 내 아버지 누가 부자씨한테 알람펜으로 갔다 가면 좋겠습니까? 피스하면 안 놀아볼게인데 너는 내가 네모나카면 믿겠나?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아지매 쥐가 10년 먼저 태어나고 아지매가 10년 늦게 태어났으면 어찌됐을까 얘 이 모든게 꿈이었다며 어땠을까 얘 금방처럼 흘려 올리고 아지매 먼저 떠나는 우투를 용서해 주이소 각자 눈물 넘어 보고 아 아 아 아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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